이제 뭐 왔나봐 일로 갈게 잘 먹을게 할로만 오케이 일로 뵐게 너무 힘들다 10분 남았어 그래도 완전 잘했다 잘 왔어 충청 1, 충청 2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뭔지 모르겠다 하는기 더 어려워 아 미안 출근실 하는건 몰랐다 근데 여기다 넣었나요? 이거 가져간거 아니야? 여기가 없는데 25분 잘라주세요 맛있다 먹방에 빠져나온다 이거 초콜릿 일부러 사야되 사람한테 사야되요 내가 다 털어온 기분이 돼 벗겨서 와.. 기절하니깐 바로 도착했네 와.. 빵창이다 나 가봐 생각보다 도시야 차를 부를까? 나 6시간 빌자 저녁밥도 먹어야지 않아? 28,000원? 귀여워 제가 여기를 굳이 아침부터 온 이유는 무슨 아침도 아니야 4시 반 차 타고 왔으니까 여길 너무 안 보고 싶었어 여기 왔나 보자 여기는 평창이고요 오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는데 또 눈이 왔을 때 예뻐가지고 눈 올 때까지 사실 조금 기다린 것도 있어요 평창에서 1박 2일 정도 여행을 할 겁니다 지금 내가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시외버스 시간표가 이른 아침에 다 매진이어가지고 못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할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으니까요 가볍시다 여기 안 해요? 네 감사합니다 고프로 고프로 왜 이러는 거지? 고프로가 안 켜져 아 진짜 일어나 제발 어쩔 수 없이 아이폰을 찍어야 될 것 같아 내가 고프로는 어디만 오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다이빙 갔다 온 이후로 얘가 정신을 못 차려요 일단 도착 여기 스키장인가 보다 고프로 잘 가 널 보내줄 때가 되었다 저긴가 보다 전 이미 네이버로 다 이약을 해왔어요 대단하죠? 오 고드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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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 오우 오 와우 오우 돌아다닐 수는 없어. 고프로가 죽었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. 기분이 안 좋을 땐 라면. 김밥이 없어서 김밥이 안 된다는 거. 그래서 모든 라면을 시켰어. 되는 게 없네. 고프로도 안 되고 김밥도 안 되고. 재밌다. 옷에다가 라면 콩만 튀는 딱이에요. 왜 안 되는 거야, 도대체. 그래도 한 2년 가까이 쓰니까 갈 때가 됐나 봐요. 여기 좀 멋있다. 오. 와우. 약간 스위스어 느낌? 뭐야? 왜 어떡해? 네에에에에. 와 라면. 라면 못 참지. 물어봐 어쩔 수 없어요. 오늘은 아이폰 영상이 되겠어요? 만두랑 콩으로 간 건데. 맛있어. 바왕산이에요. 바왕산. 여기가 눈꽃산이랑 테이블카 전경 이런 게 엄청 예쁘다. 엄청 예쁘다. 여기가 우산불거리가 또 유명하다네. 이따가 내려가서 먹을래. 만두를. 왜냐면 모든 라면이기 때문이죠. 진짜 겨울같은데. 진짜 겨울같은데. 진짜 겨울같은데. 진짜 겨울같은데. 혼자 오셨나 봐서. 네. 약간의 정적이 흘렀어. 오오. 맑은 평창. 맑이 맑은 평창. 재밌겠다. 저 대트남에서 타고 지금 거의 처음 타는 거거든요. 신난다. 엄청 꽉 태워서 탄다. 8명 다 탔는데? 와아. 저희가itäten 정말 잘하는 거 같아요. 나랑은 갓 싸우는 거 같아요. 이곳으로 너무 잘하는 거 같아요. 이제 계속! 인터넷을 가고. 그래서 또 식사하자마자 지금. 여리 내길. 아, 나도. 나는 그것이 원래 그래도 정확하게 아니여. supported her. 그다음 세상을 내가 할 거예요. 나의 라는 거지. 옳아. 이곳에서 정말 잘하는 거야. 와 스키 대박 여기 스키 탔는데? 아닌가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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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레베이터 타고 올라간다고 아니 왜 이렇게 쉽게 올라간다고? 여기 대박인데? 여기 갈 수 있나봐 눈꽃산 갈 수 있나보데? 여기 여기 가야겠다 바람 엄청 많이 누나본데? 대박 못 가나봐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어이 추워 어이 추워 어이 추워 손 진짜 싫어 진짜로 도착oa 너무 좁고 너무 높고 겨울 productions 여리로 보는 그게 멋있는거 같아 저기 나도 가볼까? 약간 트래킹하는 거 같은데 어이 겨울 어떡하죠? keit 물어보려 바람 restaurant 바람이 잘 따라가는데 너무 예쁘다 어머 웬일이야 야 우와 대박 너무 예쁘다 저기 썰매장 아니야 거의? 나가면 저기 넘어질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예쁘다 걸음이 되게 터덜터덜해 보이지만 여러분 저 지금 기분 너무 좋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 너무 놀랄 것 같아 진짜로 이거 보세요 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올리는거야 이게 너무 신기해 이게 너무 신기해 왜 자꾸 언덕을 밟아 이거 약간 냉장고 안에 얼음을 열면 약간 이렇게 올리지 않나 너무 기분이 좋잖아 찬물 줄네 이게 1번지지 몰랐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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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 모습일 것 같은데 하나 되나 이거 너무 귀여운데 오 좀 위험한데 오 스키 와우 고마워 여기 잘가지지 여기 잘가지지 여기 잘가지지 이거 볼까 딱딱해 다시 한번 번 얼음이야 어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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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이렇게 뚫린 걸 갖고 온 거야 와 근데 진짜 장관이네 봐도 봐도 장관이네 햇살 진짜 너무 좋아 스트레스가 확 풀려버렸어요 동남아 여행하고 와서 눈이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무조건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바람이 안 불어서 너무 좋고 바람 불었으면 진짜 추웠을 텐데 나 진짜 추워 보이네 너무 예쁘다 눈이 안 오는 날에 사는 사람은 진짜 신기하겠지? 그리고 진짜 이거 이거 뭐야? 눈 허수하게 정말 짱이 진짜 잡을 못 살게 너무 춥고 지금 한 시간 후면 닦거든요 다섯 시간에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 다 몰리면 큰일 나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갈 거야 눈이 진짜 겨울눈에 이렇게 맞은 건 처음이었어 차례 근데 거기 여기보다 더 힘든 줄 알겠어 실수로 많이 걸었지 여기는 산다고 해도 이게 힘들지 않겠지? 거의 3분의 1도 아 진짜 어디 있어 아 목다리 목다리 이제 추워 너무 추워 가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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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춥다 이게 해가 질 때가니까 너무 추운데 헝뚝 헝뚝 너무 추웠어 여기 도로 결빙기 주의하라네 오마이갓 아이 추워 진짜 추워 일단 숙소 가자 출발 아 기아파 갑자기 바다야 그럼 자 하하하하 저는 배대대 갑자기 바다야 갑자기 바다야만 갑자기 바다야 갑자기 바다야 이거 다 들었네 양말 어떡해 뭐야? 다 빨아야겠다 오마이갓 너무 지저분한데? 근데 여기 세탁기가 있긴 한데 세탁기에서 빨기도 그렇고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거든요 밤 12시에요 하니까 준비한 게 있다 잠시만 보겠습니다 숙소입니다 밥도 먹고 자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저는 여행할 때 그날 신었던 양말이나 속옷 그리고 젖은 거 더러워진 거 이런 거는 빨래를 하고 넣어놓고 잠을 자거든요 항상 어디 갈 때나 마찬가지인데 환풍에서 일어나는 저는 손빨래밖에 안 해요 공용 세탁기는 좀 찝찝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손빨래 하거나 막 빨아도 되는 옷들을 보통 사서 입거나 여행 중에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공용 세탁기 쓰면 다 해지고 막 빵꾸나고 이런 거 진짜 많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게 비싸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행 중에는 빨래를 잘 못 해요 그리고 급하게 빨래해야 될 때 세탁기가 없거나 세탁기가 찝찝하거나 이런 데는 좀 다르다 귀여워 귀여워 귀엽죠? 세이브타임 여왕용 세탁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세탁기인 거예요 전략에도 쉽어 그냥 너무 가볍잖아요 이만큼 넣었을 때 다 빨 수 있을 정도면 이거 하나만 돼요 곰팡이나 안 좋은 것들을 다 세탁을 해버려 너무 쉬워 만약에 열어봤을 때 덜 빠진 게 있다 그러면 우리 에벌 세탁하는 거 좋아 착착착착착착해 너무 많이 불려도 안 좋거든요 한 15분, 20분 만에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 흰 양말 이거 모자이크 이거 눈 만지고 막 깨지지졌어 이거 이거 오늘 입었던 검정색 타이즈 이거 오늘 입은 또 하얀색 히트텍 물 빠짐 있는 건 같이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물 빠짐이 없습니다 하도 많이 빨아서 이거 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몸을 담아 빨래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이런 수를 여기다가 잠길 정도로 넣어야죠 세탁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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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금 정도로 넣고 뷰티 크리에이터라고 넣어주자 천연 냄새나는데 뭐 잠근 잠근하거나 이걸 닫은 다음에 흘러 비용 좀 해주세요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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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고 세고 세게 간다 perception 두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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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꾸덕물 이렇게 더럽다고? 근데 하얘졌다 와우 진짜 깨끗하게 됐어 냄새도 엄청 뽀송뽀송한데? 쾌쾌한 냄새 안 나네 맥만족 진짜 장난 아니야 이 정도는 몰랐어 하얘졌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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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